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MIT만 타고 어디 템플을 갈 건데요. 무슨 템플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이름은 뭐였지? 이름은 너무 어려워. 왓 보름 라차 칸차나 키색 일단은 로또 타는 데를 못 찾았고요. 그리고 저희가 멀미를 좀 해요. 친구는 멀미가 진짜 심하고 저도 좀 멀미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시원한 에어가 나오는 MRT를 타고 그냥 가자 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. 그래도 태북에서 진짜 중요한 게 에어컨이라는 걸 저는 이미 깨달았거든요. 저는 MRT 타고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. 중간역에서. 자, 어디야? 우리 동네 좋다. 군복네 여기. 방수인가? 어디서? 찾기 카! 당근파! 당근파! 정연, 당근파! 진짜 pieno건 맞아! 잘 모르겠어! 아, 저. 비판다.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꽤 많이 살거예요. 그래도 꽤 많이 살거든요? 좀 치 Rapid? 비싼거에요? 아마 비싼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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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? 아 안돼 청소를 한다고? there's a COVID-19 열차가 보라색이라 엄청 예쁘네요 출발 우리나라 중에는 전철에서 오후선 타면 5위도까지 가고 이런거 같아요 여기서 지금 맨끝까지 가는거 같거든요 지금 농사주기를 넘어가지고 2도 좀 타고 바닷가 앞으로 온도 가는거죠 서울 중심장에 있다가 수온은 내려오려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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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 안나와? 응 여기 모르는데 일단 내렸어요 너무 배가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여기서 식습하고 가야될거 같아요 1,2,3 티카노 마켓 왔네요 드디어 와 대박이다 가수들도 오는거야? 와우 엄청나다 오 뭐야 오마이갓 야시장이 제대로 그냥 제대로 나왔네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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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댕기는데 뭐야 이거 맘에 붙었나봐 와우 신기하다 밥먹고 싶다 왔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은거야 분명히 내가 원하는 그런 콘서트는 아니었다 진짜 뭐가 많다 흘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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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났다 이제 막혔어 나 길 잃었어 나 길 잃었다 아니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나갈 길을 막혔어 클럽 아니에요 클럽 아니에요 클럽 아니에요 여기 여기 시장인데 시장이야 뭐야 페오야 뭐야 아우 더워라 지금 모두가 땀 흘리고 있어 나만 이러는게 아니야 이거 악어라는데 악어? 악어? 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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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법 안 놔둘게요 마이 제가 오랜만에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. 오랜만에 운동, 실력을 뺐는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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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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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좋아, 좋아. 오, 좋아, 좋아. 오, 좋아. 오, 좋아. 되게 추워. 오, 되게 추워. 병원 갔어요. 병원. 병원 사야가 갈 뻔했어요. 범벅하가 안 잡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기에 스파이가 하나 있어요. 누구로 막 가보시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제 운전 실력을 뽐내보려고 했는데 목 나갈 뻔했어요. 신규 지금 목 나간 것 같아요. 진짜 오랜만에 탔는데 저걸 제가 초등학교 때 탔나? 초등학교 때 타고 안 탄 것 같은데 지금 어른 다 돼서 타니까 더 재밌네요. 거기 언니들이 계신데? There's a woman. There's a woman. There's a woman. That's a carnival. Where? Let's go, let's go. 아 재밌겠다. 재밌겠다. 막 끊었을 것 같은데?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? 무서워. 잡아줘. 아 저 노래는 기 Entscheidung CR2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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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V Stop because people aren't getting in Wednesdays 너무 춥네 하하하하하하 다음날 때는 이렇게 바이러스는 이런가 우선 세대 페이스북 으웅 서브레스 서브레스 손을 못 놓겠어 이게 필름이 있는 게 어마어마하네 와 진짜 이거 아니야 필름 파트 동일한 스타일 동일한 스타일 휘저 내리는 거야 휘저 내릴 때를 모르겠어 음료 오 드디어 내렸다 이거 놓은 거 아니야 아 진짜 greatest 아니 뭐야? 왜이렇게 해? 왜이렇게 해? 잘 안되네 이게 안 된다. 하나도 안 돼. 나비야. 아 모르겠어. 다같이 포크 페이지만에 다같이 제가 처음에 와서 봤던 사람들 중에 제일 사람이 많았고 다 땀 흘리고 있고 근데 여기가 가장 넘치는 이곳 한 곳도 아닌데 심지어 마켓은 아직도 차별에 서있어 지금 10시, 9시, 5시 사람들이 아주 좋아 그리고 우린 집에 가야 된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 19일인데 여기 19일이 마지막이에요 9일밖에 안 열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여는 거지 그러면 내년에 오시거나 한국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집에 가죠 이제 아 덥다 오늘은 끝 이건 정체가 뭐지? 곰이야 강아지야 잔맘보야 뭐야? 양파야? 뭐야? 핸드메이드인가? 안녕 next time 고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